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 돌입을 선언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서소문청사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 때까지 서울교통공사, 코레일, 버스업계, 자치구,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퇴근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비상대기 열차를 투입하고 시 직원도 역사근무지원요원으로 배치할 방침입니다.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 버스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.